하하 상주 함 exceeds 온 갈부쎄 아이고 할아버지가 어느 말을 지 surveillance 빨간 우 아저씨가 말을 거는 거였어요 영감 님 왜 그러나 그 손에 집어가는 그 빛나는 것이 뭔데요? 뭔 모르겠나 무명이지 뭐겠나 이 사람아 아니 근데 그 빛나는 무명을 들고 왜 이렇게 힘없이 터박 터박 그야 내가 장터에서 팔려고 했는데 팔지를 못했으니까 아이고 욕심불해서 비싸게 딱 이 사람아 이거는 돈은 받지 않네 이 사람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이게 뭐에 판다고요? 이야기 뭐에 판다고요? 그렇지 이야기 한자리에 파는 물건일세 줘봐요 네? 줘봐요 이무명 제가 살게요 그때 마침 저 멀리 황새 한 마리가 아 영감님 어? 그럼 지가 지금부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귀를 조긋 채우고 잘 들어보세요 알았네 그러면 내가 잘 듣고 따라할 테니 어서 해보시게 침묵 흠흠 온다 꼭 그렇게 해야되나? 격렬하게 홀홀 온다 성큼성큼 걷는다 성큼성큼 걷는다 기웃기웃 살핀다 기웃기웃 살핀다 콕지가 안 먹는다 먹을 것도 없네 콕지고 먹는다 예끼놈 예끼놈 홀홀 간다 이야기 끝이요 이야기 끝이 끝 이 사람이 지금 이리다와봐 이리다와봐 왜 그래요 이게 이야기가 끝이라고 내 무명 돌려주시게 왜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이 사람아 내 무명 돌려주시게 그러면은 좋은 수가 있지 요거는 이렇게 해서는 재미가 없고 장단을 더해서 해야 더욱더 재미나지요 자 악사양반 장단 주시요 홀홀 온다 홀홀 온다 성큼성큼 걷는다 성큼성큼 걷는다 기웃기웃 살핀다 기웃기웃 살핀다 콕지가 먹는다 콕지가 먹는다 예끼놈 예끼놈 홀홀 간다 홀홀 간다 홀홀 간다 성큼성큼 걷는다 성큼성큼 걷는다 기웃기웃 살핀다 기웃기웃 살핀다 콕지가 먹는다 콕지가 먹는다 예끼놈 예끼놈 홀홀 간다 홀홀 간다 진짜 재밌다 잘ihni 그럼 빨리 이 이야길 어서 할머니한테 가 가만히 있어 봐 내가 이 이야기를 집에 가는 길에 까먹으면 안 되지 그지 가만히 있어 그럼 혹시 이 하라비를 도와줄 친구들이 있는가 어 그럼 이리 나와봐 어 이리 나와서 이렇게 쭉 서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엄마들은 카메라 다 켜시고 카메라 다 켜시고 그래서 여쭤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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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서 이따가 나오고 안 돼 늦어 그렇지 여쭤 옆에